오늘 걸었어요 집 치료다 덜어? 덜자? 고기 한 점 먹어서 오늘 거의 4만 벌어 걸었는데 수고했다 수고했다 금방 시원해졌다 이렇게 구워야 돼 이렇게 잡아당기면 똑같이 기가 막히게 되니까 고기 먹으면 이 정도는 알아야지 오늘 엄청 더웠습니다 일하느라고 엄청 걸어 다녔는데 몇 벌을 걸었는지 보니까 4만 벌을 걸었더라구요 땡볕이 아주 다리도 아프고 배가 얼마나 고픈지 갈증이 물을 한 서너 바가지 마셨는 것 같아 고기 한 점 먹었으니 또 시원한 강가 쪽에서 차박을 한번 해야 되겠습니다 천둥아 왜 이렇게 지져 나의 이쁜 개들 수고들 많으셨습니다 쉬십시오 문상 김소방이었습니다 잠시만요 네